안녕하세요. 위대한 조광지처에서 경신역을 맡은 김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경신역은요.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편모하에 굉장히 가난하고 학교도 잘 다닐 수 없는 환경에서 유급을 당했다고 하나요. 그래서 학교를 다른 어린 친구들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는 그마저 그만두게 되는 그런 역할인데요. 그래서 훗날 벼락부자가 된 남편 때문에 돈은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외롭고 가슴 아픈 인생을 산 겉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강하지만 안이 굉장히 여린 왁왁하고 남편한테도 거칠게 말하고 그렇긴 한데요. 사실은 굉장히 여리고 의린 여자랍니다. 제 위대한 조광지처 6월 15일 첫방입니다.